2013년도 어느새 반쯤 지났습니다. 이제 5월인데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있는 푸근한 가정의 달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어느 때보다 큰 때입니다. 자, 금융권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궁금하시죠?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저런 기념일들을 챙기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부담이 좀 크겠어요? 네, 5월은 여러 기념일들이 모여 있어서 지출이 큰 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무려 81%가 이 가정의 달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 선물 챙기략,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선물 챙기략,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혜택을 준비했다고요? 네, 금융권에서는 이 가정의 달 성격에 맞춰서 부모님을 위한 예적금, 그리고 보험 상품이나 그 외식, 선물 구입 시에 필요한 할인 혜택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가족이 모두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그 5명을 선정해서요. 2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5월 한 달간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은행 홈페이지를 사전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추천을 많이 받아야 당첨이 되니까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겠죠. 독특한 사진, 재미있는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은 또 카드만 잘 활용해도 할인 혜택이 있다고요? 네,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가 늘어나는 달이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앞다퉈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에 신한카드를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추첨을 통해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최대 150만 원까지 캐시백을 해줍니다. KB국민카드 회원들은요. 오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지정된 외식처에서 사용할 때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삼성카드의 경우에는요. 가족을 초대한 오토캠핑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오는 12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서 5월과 6월 이 두 차례 가족 캠핑을 지원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마다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의 달인 만큼 공연이나 뮤지컬과 관련한 이벤트들도 많겠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BC카드 회원들은요. 5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놀이동산에서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공연이나 뮤지컬, 이런 문화 공연을 예매할 때도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농협카드 회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체험 콘서트에서 만나길 원하는 가수를 선택하고 응모하면요. 콘서트 티켓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물 구입 시 필요한 할인 혜택이나 무이자 할부 같은 것들이 이달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사전에 미리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준비한 이벤트들이 참 다양한데 이 밖에 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보험사가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보험사들도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내놓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달에 꼼꼼히 상품 비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은 지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가족사진관 웹사이트, 이곳에 가족사진을 등록하고 아이와 부모 중 누가 더 닮았는지를 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재밌네요. 네, 이 중 가장 닮은 가족을 선정해서 여행 상품권 같은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금융권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미리 알아야 챙길 수가 있겠죠. 내가 이용하는 은행 그리고 카드사들이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알뜰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